그래도 떠날 수 있겠어? 무섭지 않아? 전 무서워요. 그리 무섭지 차이기야. 네, 할아버지처럼 늙을까봐요. 어린 처음부터 찾고는 단 하나 행복해지는 거였어요. 어떻게 여길 벗어나 멋지게 살지? 열심히 공부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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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공부했죠. 그러던 어느 날 제 눈앞의 마법처럼 나타나 이 책, 이 책, 이 책 그 책, 그 책 이 책이 내게 말했죠. 뭐라고? 그런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주를 만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. 공주와 작은 곳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. 부산한 시대에 넌 황잘 만나 인생 겪듯이 공주와 결혼만 하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을 거야. 공주와 작은 역 와벌의 존경이 풀린다면 고백하는 날들 특별할 거야. 차기 더 탁! 알아? 내가 지금 여길 떠난다면 엄청난 훈안이 밀려오겠지만 밀려오겠지 희망도 끈도 없이 없이 날이만 먹기는 싫어 멋진 걸 원한다면 해보는 거야 뭔가 하라고 담아날 순 없지 남과 다른 뭘 한다면 용기내야 해 빛나는 미래 행복하는 일 제게서만 부던 모두 다 가질 거야 공주를 만나면 공주를 만나면 내 소원은 이루어져 공주만 참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그 공주만 만나면 해군을 중간처럼 흘려야 그 공원하던 그 공원하던 그 공원하던 해피 엔딩 가자! 네! 네! 네!